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와, 우리 송강사 불교대학은 책상이 좋네요. 그러면 지금은 불교대학이 끝이 났습니까? 이번 학기가? 다음 주에 종강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1년, 2년 과정인가요? 1년 과정? 네. 영어로 들어요. 영어로 들어요. 영어로 들어요. 영어로 들어요. 매년 불교대학이 있는데 계속 1년 코스를 해서 계속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몇 과목 들으신 거예요? 1년 동안? 초발심작용문, 덕화경, 원각경도 배우시고 골고루 다 배우시네요. 유마경도 배우시고 저도 강의, 처음 강의한 걸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이렇게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 이제 불자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절하고 이 정도로 그쳤던 거에 비해서 이제 다들 불교대학을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다 잘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경전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불교의 역사,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다양한 우리 이제 교재들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요즘은 이제 참선 명상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그 종교가 좀 이렇게 초종교 사회로 가고 있어요. 종교를 많이 안 가진답니다. 젊은 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모든 종교가, 전세계 모든 종교가 신도수가 조금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도 예외는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교회가 자꾸 비는 곳들이 생긴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그때에 비해서 이제 그 신도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지신 거죠. 예전에 비해서 맞죠? 네.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 2010년에 처음으로 서울 그 화계사에서 불교대학원 그때 저는 불교대학원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불교대학 강의도 했지만 저는 불교대학원 강의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그 학문 경전으로 된 경전들 뭐 좀 어려운 거 뭐 이런 걸 저에게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했던 그 불교대학 강의도 법화경이었어요. 법화경 강의 처음 했고 불교대학원에서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능가경이라고 있어요. 능가경을 해달라고 주지 선생님이 그러셔서 능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음학을 했고 중론을 했고 용수중론이 어렵죠. 그죠? 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화계사 불교대학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보다 적습니다. 숫자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법화경하고 이렇게 하고 능가경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2010년이니까 꽤 됐죠. 그죠? 그때 강의를 하고 지금 이제 어쩌다가 뭐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금강선원이라고 회거스님 계시는 금강선원에서 이제 경전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탄어사상 특강이라고 탄어스님 소문 써놓은 걸 다 가지고 강의를 그 하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탄어스님 연구를 하면서 제가 공부할 겸 탄어스님의 유교, 그 다음에 노장, 그 다음에 불교하고 화음하고 선하고 이렇게 전체의 다를 탄어스님 책으로 강의를 한 번 했었고 2014년, 15년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문 염송이라는 걸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효라고 고봉 오미묘 선사의 선효라는 책을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절에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쿨자는 잘 지켰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 불교는요. 다 모든 가족이 매주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맞죠? 우리 이웃 종교는 모든 전 가족이 일주일에 그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꼭 가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이제 집에 대표 주자 한 분씩 오잖아요. 대표 주자 한 분씩 모든 권한을 받아서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뭐 1년에 몇 번 와도 우리 이제 대표 선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다 송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와도 예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 이제 강의가 이제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더니 너무 아쉬우셔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이 저렇게 이제 카메라 저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런 거 싫어서 출구하지 않으겠어요. 그죠? 얼굴에 안 띄고 뭐 이렇게 거의 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를 좋아하시죠. 그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스님 된 분이 많으니 저렇게 카메라를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스님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저렇게 이제 카메라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금강선에서 강의하는데 이제 아무도 안 오시고 혼자서 저 카메라 하나 놓고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시키는데 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못 하겠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동국대나 이런 데 강의가 전부 이제 줌으로 그 앞에 노트북 하나 놓고 강의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 사용하는 방법 다 배워서 이제 강의를 몇 년 하니까 편해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그냥 안 오시고 강의 듣는 것도 익숙해지셨죠? 예전에는 보다 훨씬 그 아유 그 가서 직접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어서 되겠나 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듯이 우리 스님이나 뭐 교수 강사분들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낯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 이렇게 막 카메라를 하나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의 불병학술원에 특강했던 게 있었어요. 특강했는 게 그게 이제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게 한 몇 강 올라가고 쭉 올라가고 났는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죠. 한 두 달, 석 달 지나면 옛날에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거 있었어요. 한 두 달 하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끝날 줄 알고 했는데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 웬걸요? 이걸 계속 뭐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근데 올려드릴 게 없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2010년에 화계사에서 강의를 할 때 2010년 처음에 법화경하고 능가경 할 때까지는 찍어놓은 게 없었는데 중론 강의할 때 중론 2012년인가 봅니다. 중론 강의할 때 거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흑판에다 뭐 이렇게 쓰고 하니까 받아 적기도 힘들다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쉬는 시간 와서 이렇게 사진 찍어 갔어요. 흑판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촬영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젊은 대학원 스님이고 뭐 그런데 그런 걸 촬영을 하면 제가 말을 잘 못 합니다. 막 이러니까 스님이 제가 칠판에 걸 많이 쓰셔가지고 복습용으로 찍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원래 이제 그 그 카메라 촬영 감독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성 거사님이라고 계신데 박승배 영화 촬영 감독님인데요. 이분 이제 임검택 감독 뭐 옛날 배창호 감독 옛날 감독이라고 찍었던 그 원로 영화 촬영 감독님이세요. 그분이 영화를 백몇 십 편 하여튼 전체적으로 영화만 그렇게 찍으셨대요. 유명한 영화들 많이 찍으셨어요. 뭐 공포의 외인 구단 뭐 게임의 법칙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넘버 쓰리 뭐 이런 이런 영화까지 다 아주 옛날에 뭐 엄마 없는 하늘 아랜가 뭐 보십시오. 그거 찍으셨던 분이에요. 젊으셨던 분 그래서 이제 그 원로 감독님인데 그분이 이제 촬영 감독님 하시다가 본인이 감독이 되셔서 강수연 주연의 영화를 하나 찍으셨는데 그게 뭐 좀 잘못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안 좋아지셔가지고 뭐 저기 흥행을 못하면 막 그렇잖아요. 투자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니까 보살님이 막 절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불교대기 오신 거예요. 어 촬영 감독님이 그때 때마침 이제 저거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걸 이제 거기서 찍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복습용으로나 하시고 뭐 딴 데 드리고 그렇게나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받고 찍었고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이런 유튜브는 없을 뿐만 아니라 USB도 없었어요. 요만한 이게 카메라 카세트 작은 카세트 있죠. 그거 끼워가지고 촬영하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촬영하실 때 카메라가 제일 좋은 거겠죠. 영화 촬영 감독님이니까. 근데도 요만한 테이프로 끼워가지고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강의만 하면 오셔서 다 찍으셨어요. 몇 년을 찍어주셨어요. 몇 년을 찍어주셔가지고 어 그때 당시로는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버전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혹시 제 유튜브 보셨어요? 네. 보신 분 계세요? 네. 아 많이 보셨네. 저 갑자기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저는 공부만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올렸는데 그때 거를 올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선언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기 화계사 거를 금강선언에 올리기도 뭐 하잖아요. 그쵸?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유튜브라는 게 있다고 거기 좀 올려드리면 저기 화계사 분도 보시고 건강선언 분도 보시고 하니까 아마 됐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올렸죠.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냥 올렸는데 코로나는 길어지고 강의는 계속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끼리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불교대학 들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을 게 없으니까 그걸 올려드려서 이제 우리끼리 보는 거였는데 코로나는 길어지고 자꾸만 강의는 저기 하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딴 데로 공유를 자꾸 하신 거죠. 공유를 하니까 다른 분 보셨던 분들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우리끼리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 화면이 왜 이래? 그때는 이렇게 와이드 버전이 아니었어요. 옆에가 시커멓게 나왔어요. 옛날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화면이 왜 이래? 잘 안 들린다 그러고 화면이 잘 안 보인다 그러고 강의는 괜찮은데 막 그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밑에 댓글에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전부 다 다시 내리고 그러고 났더니 어떤 분들이 도와주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편집해서 화면 전체 채우는 거 음성을 하는 거 이렇게 편집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내리고 새로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촬영감독 하셨던 원로 감독님 호성 거사님이 얼마나 많이 찍어 놓으셨냐 하면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다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영화감독으로서 촬영감독으로 찍어 놓은 거는 요즘 영화 보지 누가 옛날 걸 잘 보나 근데 이 스님 강의 이런 걸 촬영을 해 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영화 찍어 놓는 것보다 낫지 싶다 이러시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촬영을 해 주셨었어요. 이제 유튜브에 그걸 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말아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금강설은 개포동에 있는데 개포동에 이제 그 코로나가 잠시 중간 좀 괜찮아 해서 또 오셔도 된다 할 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오셔도 된다고 제가 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보살님이 한 분 제 걸 또 찍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찍어주시기로 했는데 거사님 그냥 오시면 된다고 그냥 이제 이제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놀러 오듯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 이러시더니 근데 어디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늘 오시던 곳인데 아니 그 저기 그 개포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예 그러시더니 말이 멀쩡해요. 근데 언제 하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그 보살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코로나 기간도 내경색이 오셔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밖에 잘 못 다니시고 너무 막 그 사이에 곧 못 본 사이에 그죠. 그렇게 돼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 그 거사님이 찍어주신 그 정성으로 봐서라도 그거를 그래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거기에 그 우리 거사님이 찍어놓은 거 밑에는 항상 누가 찍었다. 누가 촬영했다. 그걸 올려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기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BTN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해서 한번 제가 이제 탄호사상 특강 탄호사상에 관해서 BTN에서 촬영한 게 있잖아요. 그걸 왜 했냐면 제가 탄호스님 연구를 했는데 탄호스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이상한 탄호스님을 치면 유튜브에 뭐 미래 예언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막 이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바르게 탄호스님 그러면 그게 중심이 아니라 화음이 중심이고 불교의 정신 그 다음에 회통사상 모든 종교를 불교로서 회통을 해서 다른 거 기독교든 유교든 노장사상이든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불교로 들어올 수 있게 불교적으로 다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목적이셨는데 탄호스님의 핵심은 다 빠지고 그런 부분들만 이제 두드러져서 제가 제가 탄호스님 관련된 강의를 많이 올려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많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많이 그렇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덮어버리더라고 그죠? 탄호스님의 원래 사상을 불교의 우리 핵심의 사상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나오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티엔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어느 날 맨 마지막에 이제 계룡산에 가서 탄호스님 사상과 관련된 걸 계룡산을 다 촬영하러 겨울에 계룡산을 갔는데 계룡대라고 3군 사령부 있는 그쪽에 가서 이제 그쪽에 가서 찍으러 계룡산 정상이 보이고 하는 데를 촬영을 하고 봤는데 여기서 찍으면 군부대가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막 우리 촬영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차가 한데덩 서더니 막 이 창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끔했죠. 여기서 촬영팀이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막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대요. 어떤 보살님이 유튜브를 봤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처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나를 아는 척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황당해요. 우리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큰 스님도 아니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번 고민을 했어요. 이걸 계속해서 될까? 이렇게 나는 그런 걸 별로 저기 안 하고 그냥 강의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화계사에서 강의했던 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강의해요.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를 의식 자체를 안 하고 저게 찍혀서 나중에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때 선빵 다니다 나왔어요. 선빵 다니다 나와가지고 그때는 막 자신만만했어요. 세상을 잡아먹을듯 지금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내 거 안 봐요. 그래도 그때 그래도 그때 30대 10년을 그냥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선원에 갔다가 정진도 하고 다 불교 교학 선 화원 뭐 그 다음에 타너스님 책도 보고 공부를 선원에 가서 정진도 하고 생식도 하고 막 그러고 하다가 이제 처음 강의했던 거라 그래도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거를 그때 또 총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불교 안에 있는 내용이 팔만대전경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너스님 같은 분이 강의해 놓으신 것도 많은데 우리는 불교에 그동안 강의 안 된 거 이렇게 금강경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경전에 강의 많이 된 거는 많이 돼 있지만 안 된 건 전혀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문 염송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안 된 거 합니다. 그래 놓으면 모든 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게 지금 무비큰스님이 화원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해 놓으시겠다는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중간에 보시다 보면 이 화움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에 와 있는지 망망대해에 그냥 배 하나 띄워놓고 있듯이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스님께서 무비큰스님께서 화원경을 전체 다 강의를 해 주신다 하니 저는 이제 요약 한 품 한 품씩 요약해서 이렇게 그 강의 들으시기 전에 요 한 품을 요약해서 좀 들으면 아 이 품은 전체가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금강경이 뭐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 오가회 중에 없는 강의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좀 해 놓으면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좋지 않겠나 불교 어렵죠 불교 저도 서른 다 돼가지고 이제 산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했는데 동양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불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약간 자신만만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한문을 해가지고 웬만한 동양학 책을 다 보고 출가를 했는데 내가 모르면 다른 분도 모를걸? 이 생각이 있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여러분 아상이라는 건 다 이해되죠 그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트만이잖아요 내가 뭐 영혼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상인데 그 사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금강경에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반야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근본 번뇌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게 뭐예요? 인상이 그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사시면서 문득문득 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또 이 생각 또 이런 생각 한다 또 또 욕심 부린다 또 또 또 저기 한다 이게 내 아상을 자꾸 느끼면서 아우 이거 참 근본 번뇌네 이 생각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루에 딱 일어나서 난 사람이야 이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생각이 도대체 뭐냐고 사람이라는 생각 암만 봐도 모르겠어요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까? 중생이라는 생각 수사상 오래 산다는 생각 그 생각은 한 황감이 좀 넘어야 안 됩니까? 10대 20대가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일을 날 때마다 아우 또 이 생각을 했어 또 또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네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근본 번뇌가 아니잖아요 이게 궁금했어요 뭐 읽으면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게 오래 산다는 생각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본 거지 선배고 뭐 이제 제가 동국대 나왔으면 강원 나온 도반들 뭐 선배 스님들 그 다음에 학자분들 인상이 뭐요? 인상 사람이란 생각 사람이란 생각 저 개를 보면서 야 나는 사람이야 이럽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오래 산다는 생각 내가 오래 산다는 생각 별로 안 하는데 이게 누구나 다 보편적이어야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제 이런게 궁금했어요 출가해가지고 맨날 금강경 독성을 하고 우리 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음 반야부경전이잖아요 금강 반야바람일경이니까 반야부경전이니까 모든 반야부경전은 반야는 공을 뜻해요 핵심이 공이잖아요 공인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게 공을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꾸 욕심부리고 자꾸 뭔가 내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하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근본 번뇌라는 건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됐어요 저는 이제 이런걸 알기 위해서 혼자 막 이렇게 찾아본거죠 찾아가서 내가 모르는걸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 특강을 해라 그럼 저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만 딱 합니다 그게 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리벙벙해져요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했다가 막 자꾸 말이 바뀌어요 경전마다 바뀌죠 금강경에는 다 공하다 했어요 법학에는 다 있대 그쵸? 다 살아있대 있는 그대로 다 부처가 아니면 없대 금강경에는 부처를 부처를 하면 그 말이 말이 붙여지 즉비여래요 시명여래라 그렇죠 여래가 아니고 이름이 여래라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역대 조사 큰 스님들 선지식 도인 스님들이 전부 참선해서 깨달으셨어요 언어문자가 끊어진 세계는 말로 못합니다 맞죠? 팔만대장경에 어떻게 법이 다 글자로 다 돼 있겠습니까?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 많은 팔만대장경도 그럼 여기서부터 교학에서 말로 되는 게 쭉 있다가 어느 정도 딱 가면 여기 이제 말이 끊어진 세계가 나타나거든요 이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행복 저런 행복 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떨 때 가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수준이 오잖아요 그건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송강사가 아름답다더라 단풍이 좋다더라 그런 게 이제 백과사전으로 쭉 알고 단풍에 대해서 설명을 다 알아도 직접 딱 와서 우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체험해 봐야 아는 거니까 이건 말로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참선해서 말이 끊어진 세계를 참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말이고 어디서부터 말이 끊어진 세계인가 라고 하는 걸 알려줘서 요까지는 딱 말로 된 세계니까 철저하게 경전도 보고 어록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논장 경률론의 논장 주석도 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봐서 그 다음에 학문적인 그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해서 아는 것까지는 다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이 끊어진 세계를 이제 참선이나 명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건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말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 정도 와서 이제 남은 부분은 참선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하고 여기 걸 질문했는데 참선해 참선해 이러면 이제 이게 저는 이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는데 끝까지 가서 그 예를 들어 예전에 불교시대 엄청난 시대 이걸 말로 다 끝까지 해설을 해 주기 위해서 아주 뭐 수도 없이 많은 논조들이 있었단 말이죠 논장이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승기실론 그럼 대승기실론 소와 별기 원효대상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거 위주로 하겠다 생각을 하고 딱 봐서 뭘 모르겠느냐 그래서 제가 앞만 봐도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같은 거 공이 뭐냐 공 그죠 알 것 같은데도 모를 것 같고 또 뭐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딱 하면 뭡니까 딱 나라는 게 뭐요 오온입니다 그죠 색수상행식 나는 오온으로 구성돼요 색수상행식 물질이 있고 그게 되는 감수작용 느낌 어떤 게 있으면 그걸 느끼고 수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지어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생각행위라고 하는 건 생각을 자꾸 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런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루파 이게 세 개예요 물질이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 딱 색수상했을 때 수라고 하는 건 감수작용 첫 느낌 첫 느낌 첫 느낌 수 처음에 딱 늦게 첫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상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첫 느낌은 어땠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을 이제 첫 가져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수행한다는 행도 아니고 이걸 지어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제 연산작용으로 생각들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색수상 행 식 했을 때 식은 딱 인식이 정해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 문광이를 만났다 여기 루파 문광이라는 색이 있어요 그럼 처음 봤을 때 수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수에요 수 수 라고 하는 건 고락 불고불락이에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희한하게 고통스럽게 느끼거나 좋게 느끼거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느끼거나 이 세 가지 감정으로 요약된대요 인간의 감수작용이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감 느낀 감정은 일단 그거래요 처음 봤을 때 고 락 사람은 다 고통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 느낀대요 뭐든지 그러니까 밥을 딱 먹었을 때 미학적으로 설명 안 한대요 아 맛있다 뭐 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네 이렇게 되는거에요 좋거나 나쁜게 없는거 그냥 이런 감정으로 단순하게 느낀대요 그래놓고 색수상 그러고 이제 생각한대요 아 이게 뭘로 뭘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이러면 맛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그죠 이거 뭐 재료가 뭔거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거 이렇게 생각을 지어 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연상작용을 온갖 연상작용을 합니다 문광이 봤는데 키가 작네 뭐 이렇게 저거 엄마가 적었나 뭐 막 생각을 지어 가 맞잖아요 막 이렇게 지어 가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마지막 인식은 네 그래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지어 가는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을 하면 여기에 한마디를 쭉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서부터 쭉 가서 저 끝에 계신 분은 다 들어도 딴 거 얘기해요 맞죠 네 그러면 수는 처음에 비슷했는데 상행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나의 인식은 다 달라 그거는 수상행식은 뭡니까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 업식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내 인식 베이스에 따라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은 사람은 거울과 같이 깨끗하면 산이 오면 산이 비치는 그대로 물이 오면 물이 비치는 그대로 느끼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그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뭘 다 갖다 줘도 싫대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별거 아니여 하나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 있잖아요 뭐가 두라도 뭐가 두라도 세상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지 다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에 따라가지고 수상행식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짓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이게 오온이에요 내 몸과 마음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극락세계가 와도 싫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냐 그러면 오온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럼 그 오온에 대한 느낌과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 호진별도예요 사성제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고통스러운데 그걸 해결하려면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야 멸하게 된다 이게 우리 기본이잖아요 처음 배울 때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12연기로 배우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무명, 영행, 행행식, 신념, 명생, 명생, 영육, 유기, 유기, 조초변, 수현행, 행행, 생, 쭉 해가지고 노사오비곤에 갈 때 12연기라고 했다 모든 건 연기더라 이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죠? 육군, 육식, 그죠? 육경,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오온 이걸 딱 배울 때는 이제 재밌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금강경에 오면 여기 있는 거요 이게?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도 색수상행식 했는데 있다 해도 삼십방이요 없다 해도 삼십방이요 선에 가면 이러고요 삼남한 사람 두두물물리 다 부처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부처라 했다가 지금 없다 했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언어문자로 된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강의를 제가 몰랐던 거 파악한 거를 가르쳐주는 강의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르면 끝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우리 일단 불교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우리 불자분들이 금강경의 사상은 알아야 되겠다 아상, 인상, 종생상, 수사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이 뭐냐 그 중도 그럼 또 중도 뭡니까 중도 유교는 중용이라 그래요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용하고 중도는 뭐가 다릅니까 가운데 중장 이제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죠 처음에는 처음에 와서 이제 부처님 생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본 교리 배우고 할 때는 분명했다가 처음에 대답을 막 잘 아십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문대는 답이 없어져요 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온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있다 또 뭐라 할 것 같고 없다고 있기도 하고 없다고 했다가 또 박맹이를 때린다 하다가 하루를 하다가 너무 오래 막 이제 점점점 한 10년되면 이제 말을 안하기로 작정하라 뭐 양구 양구 아무 말도 안하다가 말 안하는게 좋다 다 끝나고 난 음 이러면 여마 미소만 한번 해주면 막 불교대학은 좋다 그래놓고 이제 대충 다 다녀서 이제 아는 척하고 참선이나 딱 하고 말없이 딱 이따 그렇게 이제 딱 어디서 중요한 구절 하나 이렇게 하나 배워가지고 맞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우리 그런게 있었어요 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막 댓글을 달았는데 막 이제 너무 아는 척 막 해놓은 거라 막 해놔니까 이제 막 싸움이 붙어 댓글에 그죠 댓글에 붙으니까 어떤 좀 수준 높은 사람이 한마디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막 자기 아는 걸 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딱 한마디만 딱 써요 적과 후장국이라 네 적과 후장국이 도적이 지나간 뒤에 화를 때렸다 아까 말했어야지 이제 뭐 한마디 배우고 이제 막 써먹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답했을 때 해야지 그 지나면 어 이렇게 이제 그죠 도적이 지나가고 나서 화를 시위를 당겨 이렇게 서울대 나오는 말 이제 막 이런데 뭐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말 안하고 있다가 다 끝난 뒤에 적과 후장국이다 이렇게 이런 걸 배워가자 한단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우리는 정화가 좀 하셔야 돼요 정화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불자라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이라는 게 뭐냐 중도라는 게 뭐냐 연기라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조금 우리 한번 오늘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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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 질문을 하면 이제 이미 공이 이제 이해를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공이 있고 색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중국인들도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해석했냐면 노자 도덕경이나 장자에 이게 무와 유로 해석했어요 처음에 공이 들어왔을 때 노장의 무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 무에서 유가 나왔죠 무에서 1이 나오고 2가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고 3이 만무를 낳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해를 잘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걸 공하다고 그래요 맞죠 불교에서 이거 공하다고 그러죠 분명히 있는 걸 공하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하는 걸 딱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공하면 바로 1단계로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기무자 성공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무자 성공 한번 딱 해볼까요 연기무자 성공 연기무자 성공 예 왜 공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분필이 지수합풍 4대로 화합돼서 있죠 여기에 연기로 있어요 영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기로 있어요 연기로 얘가 인연이 끊어지면 얘는 흩어지고 없어져요 맞죠 그래서 있다 해도 영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연기로 있는 거예요 연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기라고 하는 게 그게 부처님의 근본사상이에요 연기에서 이제 인연 인과법이 나오고 연기라고 하는 건 인연생기라는 뜻입니다 인연생기 인연에 의해서 전부 생겨났다는 거예요 얘가 얘를 분석해보면 이게 이제 가로로 되어 있던 걸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졌잖아요 지수합품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이 몸대기를 왜 공화당합니까 이 몸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지수합품 사대로 잠시 잠깐 화 앞에 있어요 이게 천 년 있다 해도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다 저 나무가 800년 된 나무가 있다 해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죠 우리 몸이 백 년을 못 가고 뭐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이거는 공화인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죽으면 지수합품이 분리되죠 그죠 제일 처음에 뭐가 체온부터 떨어지죠 그죠 그죠 화 불길이 빠져요 몸에서 물이 바로 나오죠 물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온도 빠져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지수합품 이 지라고 하는 건 우리 몸대기를 만드는 거 서서히 썩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풍이라고 하는 건 호흡 숨이 빠지죠 그니까 지수합품이 우리 몸 안에 몸 안에 피가 돌고 그 다음에 체온이 있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우리 몸 안에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생명체가 있다가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순간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화합해서 있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도 못살고 물이 다 빠져버려도 못살고 하나도 지수합품이 다 결합이 돼있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몸 땡이가 지수합품만 끊어져 버리면 없는 거니까 이 몸 땡이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있는데 이게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어요 영원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불성이라는 말로 똑같은 말로 자성을 표현하죠 자성의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불성이 있다 했을 때도 자성을 자성청정부를 할 때는 우리 불성이란 뜻이고 여기에서 자성은 실체로써 영원히 스스로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성이란 말에 그래서 무자성이란 말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무자성을 다른 말로 무하라고 합니다 무하 들어보셨죠 네 이게 금강경에서 무하상이에요 영원히 내라는 게 없어요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공한 거 맞죠 네 모든 게 공하죠 네 제법이 공상입니다 반찬신경에 모든 제법 모두 세상에 있다는 존재자는 전부 공한 것인가 왜 연기로 있습니까 영원한 실체가 없으니까 잠시 잠깐 화합이 있으니까 이게 천년이 있다 해도 만 년이 있다 해도 이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영급에 비하면 찰나에 불화합니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이거 보면 이거 보면 배고 나면 여러분 가셔가지고 노래 가사 다 보세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천년의 사랑 그럼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구나 영원이 변치 않는 그랬으면 좋겠지 인정 근데 안 돼? 그럼 없어 맞죠? 없어 왜? 이거를 깨달으면 불행합니까? 아니죠 세상에 모든 것 영원하지 못하니까 무화이기 때문에 뭡니까? 무상한 겁니다 맞죠? 네 항상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출가했을 때 문광이라는 이름을 20년 전에 살아왔는데 20년 전 문광이라고 지금 문광이라고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름에 속으면 안 된다 맞죠? 이름에 속으면 안 돼 맞잖아요 이름은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생 만났잖아요 네 왜 이래 너 뭔 일이 있었냐 맞죠? 가가 경상도 말로 가가 가가 너 맞죠? 저도 우리 은사 선생님 여기 보성에 계세요 보성에 공갑사 우리 은사 선생님 저리에요 시방 뭔 일이 있었냐 그래요 아니 저도 현재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생각도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연기무자성 공을 항상 모든 걸 연기무자성 공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불두를 배워서 지식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현실을 써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뱃속에 있었던 애가 나서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걷지도 못하던 애를 젖을 먹여가지고 키워놔가지고 애가 막 밖에 돌아다녀요 그죠 여러분들은 애로 오시잖아 맞죠 애로 와요 아침에 밥은 챙기 먹었나 밥 이렇게 떠먹여줄 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영원한 영원한 실체가 없어요 개가 개가 아니에요 맞죠 변했어 변했어요 이거를 인식하는 순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공을 뭐라 그래요 반야라 그래요 이게 지혜가 생깁니다 연기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좋은 것을 다 놓치고 다 험한해지는게 아니라 지혜가 생기고 이 세상 모든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 그러면 딱 연기무자성 공 이렇게 아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게 딱 자 이제 공이라고 하는 뜻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여기 있어요 있는데 영원히 있는게 아니라 잠시 잠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유가 아니라 이게 무가 아니라 가유입니다 가유 가짜로 잠시 잠깐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공항도에요 맞죠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여기 있다 할 때는 분명히 여쭤면 눈에 눈앞에 있죠 법학용에서는 이거 다 있다 그래요 여기 잠깐잠깐 있어도 이게 진리안임이 없다 이거죠 맞죠 법학용에는 제법 실상 묘법 연항이라고 해요 이건 실상이라고 해요 이건 허상으로 보지 않고 이건 실상으로 봅니다 실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방바닥도 붙여요 뭐 책상도 붙여요 창문도 붙여요 살아있는 것도 붙여지만 부정물도 다 붙여잖아요 맞죠 있는 그대로 진리안임이 없다 왜 이것을 공한 것으로 봐서 이 공하다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합풍 4대로 뭉쳐서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 공으로 한 번 가서 부정을 거쳐서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을 거치면서 내 마음이 공으로 딱 되고 난다 보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진리안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울이 되어버리거든요 맞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송강사의 말이죠 여기 조개산이 있어요 서울에 남산이 있어요 그렇죠 남산은 남산은 똑같은 남산인데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죠 내 인식에 의해서 그러면 도의는 어떻게 연기부자성 공으로 봐요 내가 남산에 느꼈던 색수상행식을 싹 지워요 그리고 산만 딱 봐요 그럼 남산의 실상을 보죠 이걸 법화경에서만한 실상이라고 해요 내 마음 없이 텅 비워서 연기부자성 공의 입장에서 아무 감정 선입견 없이 정확하게 보는 거 이걸 여실지견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네 실답게 실답게 보고 아는 겁니다 여실지견입니다 텅 비 그래서 우리가 거울 0자 그다음에 물 숫자 이거 전부 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달이 그대로 비춰서 원인천각 도장이 찍혔다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걸 전부 다 공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다 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남산에 갔다가 거기서 선 가가지고 좋은 느낌이 있어서 결혼한 분은 남산을 생각하면 데이터 하는 생각이 나죠 근데 남산에 갔다가 괜히 조폭을 만나가지고 돈을 빼앗긴 사람은 남산만 생각하면 아 그런 거 가면 안 돼 그런 생각하죠 그런 그런 감정 전혀 없이 그런 감정 전혀 없이 편안하게 다 피우고 보면 남산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산이 오는 산이 비추고 무리 오는 물이 비추는 이걸 여실지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무상한 거다 무하다 연기무상성 공의 입장으로서 이걸 봅니다 불교의 핵심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딱 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있지 맞죠? 이건 공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즉비여래 시명여래라고 그러면 여래 뭐 부처 보살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바로 바로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딱 비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가유야 공이야 그 다음에 영원한 게 없어 연기무자성 봉풍으로 보아놓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세상에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부처 아니면 없다는 그거를 화엄에서는 비로자나 법신이라 그래요 맞죠? 청정법신 그 뜻입니다 청정법신은 공의 입장으로 봤다 그럼 자 벌써 금강경 했고 법강경 했고 화엄경 안 했습니까 맞죠? 네 아 이래봐야 돼요 이래봐야 돼요 이래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화엄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엄경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르는 뭡니까? 연기무자성 공에서 세상을 보면 온 세계가 청정법신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지금 50분이 계시면 50분 이름이 다 달라요 맞죠? 지금 유의 세계 가유의 세계로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완전 공의의 상태로 보면 여기 몇 명이 있어요? 법신 한 분 밖에 없어요 맞죠? 청정법신 한 분 밖에 없어요 하늘에 달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천강유수 천강물이에요 물이 천 개의 강물이 있으면 달이 천 개가 비춰요 천 개가 비추면서 그 강이 성진강 강이 됐다가 영산강의 달이 됐다가 그죠? 경포대에 달이 몇 개 뜬답니까 그죠? 다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경포대 하늘에 있고 경포대 다리 있고 경포대 숫자가 하나에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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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ина 청정법신이 있으면 법신이 50분의1로 여러분에게 돌아라 있지 않잖아요 그대로 돌열있죠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화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개밖에 없어요. 맞죠? 법신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 하나로만 그려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직원인으로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하나다다. 세상에 모든 게 하나로 돼있다는 직원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 다 화신불이세요. 맞죠? 화신불이에요. 그러면 그 화신불하고 그 화신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야. 뭐만 내가 마음만 비우면 강물이 여러분들이 다 강물인데 강물이 탁하면 안 비치는 거야. 청정 법신 그대로 비추려면 내 색수상 행식의 생각이 비워져서 공해지면 그대로 달이 비치잖아요. 그럼 화신불이 돼요. 그래서 참선을 왜해라. 무심을 해라. 부동심을 해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번뇌가 없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청정 법신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요. 그럼 화신이 갑자기 부처가 돼요. 근데 여기 탁하게 되면 청정 법신의 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안 돼요. 법신이 못 돼요. 그래서 화신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화신불이 못 돼. 불성만 있을 뿐이지 부처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법신하고 화신은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부처님은 다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신불이 되면 화신불이 되면 어떨까요? 키 큰 분은 키 큰 데로 붙여요. 적은은 적은 데로 붙여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화신불은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불하고 나면 말을 어떻게 할까요?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합니까? 생기더라도 여러분 말을 막 빨리 하던 사람이 견성 성불하면 갑자기 천천히 그런 거 없어요. 맞죠? 네 막 빨리 걷는 사람이 갑자기 성불을 했다가 갑자기 천천히 걸어집니까? 아닙니다. 자기 성격 고쳐서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갑자기 고기를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불하면 고기가 좋아집니까? 식성이 바뀌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격 고쳐서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공하게 비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공한 줄 알아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빨리 하는 분이 번뇌 망상이 많고 막 화를 잘 내고 이러다가 이분이 견성 성불을 해버리면 갑자기 화를 잘 내던 사람이 공한 걸 알아서 화나는 성격이 뛰어나오는데 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빨리 해요. 여전히. 성선생님 말을 여전히 빨리 해요. 그렇죠? 숭상생님 여전히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개성이 개성이 단점이고 장점이었던 게 개성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앞에 불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도 108 참여할 때 온갖 부처님 이름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성격 그대로 그게 그대로 공해지니까 그 사람 성격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이 부처님의 교화 방편으로 등장을 해요. 생각을 내면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화신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보신입니다. 보신. 청정법신 비로사나 불 원망 보신 노사나 불 천백오 화신 서가머리 청정법신은 여러분 속에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다 청정법신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까 말했던 공이 되면 청정법신이 되고 그게 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유가 되면 화신굴이 돼요. 맞죠? 각자 각자가 다 부처님의 없어요. 그럼 보시는 겁니까? 보신은 어렵잖아요. 보신은 어렵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 아는 거 위주로 공부를 했다니까요. 보신이 뭐냐 물으면 또 몰라 답을 그러니까 법신하고 화신 사이에 뭐 있는 거겠죠? 과보신이잖아요. 과보신이 청정법신이 있는 과보로 인해서 있는 그 무엇인가 이겠죠. 그런데 그게 화신하고 같으면 보신이라는 말은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신이 또 어렵습니다. 보신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막 이렇게 생긴 물이 있고 이렇게 생긴 물이 있고 이렇게 생긴 물이 있고 이렇게 생긴 물이 있어서 n분의 1로 나눠서 비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달 하나 온전하게 보름달이 뜨죠. 그죠? 이렇게 보름달이 떴어요. 이게 만개가 있든 꽃만개가 있든 똑같은 달이 뜹니다. 법신이 그대로 떠요. 이걸 법신이로 하늘에 있는 달이 법신이고 강에 떠 있는 그림자 그림자 염자 맞죠? 그림자가 화신이죠. 그럼 여기로 비칠 때까지 이 사이에 빛이에요. 빛이 보호신이에요. 맞죠? 여기 빛이 비쳤잖아요. 빛이 맞죠? 청정법신이 청정법신이 화신이 될 때까지 뭔가 하늘에 달이 있고 여기에 달이 떴지만 이어져 있는 과보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호신은 광명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나는 화신 불은 내가 뭔가 있는 세계에요. 법신 불은 공한 세계고 하신 분은 있는 세계인데 공한 세계와 있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건 빛입니다. 빛. 그래서 여러분 광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비로자나라고 하는 바이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바이로자나로 원망보신 노사나죠. 여기 바이로자나 인데 여러분 바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 말이에요. 뒤에 있는 노사나가 그냥 노사나에요. 바이로자나는 노사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법신이나 원망보신이나 둘 다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바이로자나나 말을 그랬듯이 바이노사나 그냥 노사나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보신을 법신에 이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화음경 보면 비로자나 품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노사나 품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읽어보시면 화음경 읽어보시면 비로자나 하고 노사나 하고 같이 써요. 같이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상용 이런 거 들어보셨죠? 최와용 이게 어려워요. 이게 최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용이잖아요. 하늘에 체가 있어서 용으로 쓰인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게 상이 뭡니까? 상 그죠? 이 상이 이제 거리벙벙해요. 상을 체에 붙기도 했다가 용에 붙기도 했죠. 빛은 위에 있기도 하고 밑에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노사나 위에 있기도 하다가 화신에도 붙기도 하고 왔다가 탑니다. 그래서 상이 어려워요. 저 상을 분석하는 게 뭡니까? 저 상 복상조 유식하 유식하 야 이제 어리벙벙하다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자 그게 유식하 유식하 아시겠죠? 이게 뭔가 세계의 있음의 세계 공의 세계와 있음의 세계 사이에 뭔가 어마어마한 게 또 존재하잖아요. 그걸 끝까지 한번 분석해보자 우리가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 칠식 팔식 아래아식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다 한번 분석해보자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유식하게 여러분 중간학은 뭡니까? 중간학은 다 공으로 보는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 결국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팔불중독 불생 불멸 생한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불레 불고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다 부정해버리는 게 중간학이고요. 그 사이에 뭔가 저렇게 보이지 않는다 어떤 그 사이에 상이 있어. 있는 거 없는 거 사이에. 그걸 끝까지 분석해보자는 게 유식하게. 자 지금 금강을 했어요. 그죠? 법학은 했죠? 환경을 했습니다. 유식하게 했어요? 중간하게 했어요. 맞죠? 그럼 전부 다 뭡니까? 가만히 볼까? 연기, 무자성, 공 그 다음에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 맞죠? 이렇게 됐어요. 10분 쉬셨다가 그럼 이걸 가지고 중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 하고 금강량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0분 쉬셔서 갈게요.